길고 커다란 마루 위에 시계는 우리 할아버지 시계 이 시계는 내가 세상 태어나던 날 선물로 받은 시계란다 언제나 정답게 흔들어주던 시계 할아버지의 고물시계 이제는 더 가지 않네 가지를 않네 백년동안 쉬지 않고 또딱또딱 할아버지와 함께 또딱또딱 이제는 더 가지 않네 가지를 않네 언제나 정답게 흔들어주던 시계 언제나 정답게 흔들어주던 시계 할아버지의 고물시계 이제는 더 가지 않네 이제는 더 가지 않네 가지를 않네 백년동안 쉬지 않고 또딱또딱 할아버지와 함께 또딱또딱 이제는 더 가지 않네 가지를 않네 찬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